영상의 주인공 박경혁이의 일을 큰 박수로 빠져내리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박경혁이의 신호를 위해 특별히 오승환 선수가 신호를 함께해 주시겠습니다. 두 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박경혁의 신호를 위해 새로운 첫 분 모두의 예를 들면 박경혁의 신호를 위해 전해원을 시작합니다. 박경혁의 신호를 위해 신호를 위해 전해원을 시작합니다. 박경혁의 신호를 위해 전해원을 시작합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